안녕하세요. 체크인 홈앤쇼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는 홈쇼핑이 되기 위해서 체크인 홈앤쇼핑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홈앤쇼핑에서는 온부즈맨을 통해 올바른 쇼핑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 중심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향상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홈앤쇼핑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들이나 바라는 점들을 고객센터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한국부인회 김종임 운영이사십니다. 한국부인회 김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한 분 잘하셨습니다. 김선정 쇼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홈앤쇼핑 시청자 위원회 그리고 고객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주민홈앤쇼핑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홈앤쇼핑 시청자 위원회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으로는 100% 무첨가 등 당연한 내용에 대해 100%라는 용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과대 광고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화장품 법에 의거해서 원래 금지되어야 하는 성분을 안 넣은 성분을 기준으로 100% 넣지 않았다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 후에 주의 운영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최근 임의용 기기인 리파캐럿을 판매하면서 2016년에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상 표현을 사용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네, 당사에서는 방송 시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최신상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명확한 기준을 갖고 최신상 표현을 사용하여 고객님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겠습니다. 네, 홈앤쇼핑 시청자 의원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객님들께서 홈앤쇼핑 고객센터를 통해 보내주신 문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은나노스텝 다용도 세제와 주방 세제를 구입했는데 뚜껑으로만 되어 있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홈앤쇼핑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은나노스텝의 살균 세정 VIP 리필 풀 패키지 상품은 리필 패키지로 소모품이 없는 구성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다용도 세정제는 분무기 용기에 소분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며, 주방용 세제는 가지고 계신 펌핑형 용기에 소분 사용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상품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주말 체수 쿠폰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 건지 구입하려는 상품에는 적용이 안 돼서 궁금하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문의하신 주말 찬스 3,000원 즉시 할인 쿠폰의 경우에는 주문 시의 할인 정보 내역란에서 더블 쿠폰 내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상품에서 적용되는 쿠폰이 아닌 최대 72% 할인에서 주말 찬스 제목과 함께 주말 밥상, 주말만 추가 할인이라는 제목이 붙여있는 기획전, 상품 주문 시에만 사용이 가능한 점 안내해 드립니다. 쿠폰 선택란에 해당 쿠폰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상품이 아니며, 적용 여부는 주문 결제창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신 점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내용은요. 구매한 신발 사이즈로 인해 교환 신청을 하려는데 소비자가 직접 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수거하러 오는 건지 교환 신청 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장마릴 소가죽 국내 제작 에어쿠션, 남성 캐주얼 화 로퍼, 스니커즈 상품과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교환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사이즈 260으로 교환 접수하셨는데요. 본 상품은 당사 쇼핑몰 상품으로 배송비 5천 원이 부과되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본 상품은 당사 쇼핑몰 상품으로 선수거 후 배송이 진행되어 교환이 7일 이내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교환하실 상품의 교환 사유와 함께 배송비 5천 원을 동봉하여 받으셨던 그대로 상품을 포장해 주시면 제품을 받으셨던 주소지로 택배사를 통해서 수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거시 드리는 인수증은 3개월간 보관 부탁드립니다. 단, 교환 상품의 택 제거 그리고 외부 착화 여부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여 고객님께 반송 혹은 교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환 진행 중에 상품이 품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의사항입니다. 앱으로 접속을 하면 자꾸 앱이 꺼지는데 왜 그런 건지 확인하고 싶다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홈앤쇼핑 모바일 앱 실행 중에 계속해서 자꾸 앱이 종료가 된다면 LTE로 설정 진행 후에 사용 부탁드리며 LTE로 설정 진행 시에도 원활하게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홈앤쇼핑 어플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신 버전이 아닐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후 휴대폰 종료, 재시작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도 동일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핸드폰 기종, 모델명을 확인하시고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셔서 1대1 문의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신속한 처리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홈앤쇼핑과 즐거운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홈앤쇼핑 시청자 위원회와 고객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살펴봤습니다. 주민 홈앤쇼핑은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앤쇼핑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홈쿡이 대세죠. 그만큼 주방용품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상품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상품들 속에서 주방용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잘 따져보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체크인 홈앤쇼핑에서는 주방용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주방용품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가정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주방용품을 계절을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현재 홈앤쇼핑에서는 어떤 주방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네, 홈앤쇼핑에서는 요즘 트렌드와 시즌성에 맞는 다양한 주방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냄비, 후라이팬 같은 조리기구와 함께 밀폐용기, 그릇, 찻잔 등의 식기, 기본적인 제품들부터 나이프, 살균, 건조기, 팁포트 등 다양한 용도에 실속 있는 주방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방용품의 경우에도 시즌 및 트렌드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수요와 인기 상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즌별로 인기 있는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즌에 따라서 고객님들의 수요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환절기나 추운 날씨에는 체력 보강을 위해 집에서 직접 건강식이나 건강차를 만들 수 있는 원액기나 티포트 같은 상품들의 수요가 많은 편이고 여름철에는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밀폐용기나 냉장고 수납 선반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홈쇼핑 측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상품을 선정해야 할 텐데요. 홈앤쇼핑에서는 주방용품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계십니까? 네, 홈앤쇼핑은 고객님들에게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품질과 내구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상품의 마감이 꼼꼼하게 처리가 됐는지, 현재 트렌드에 걸맞는 디자인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기능면에서도 제품의 편리성과 실용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까지 고려해 해당 시즌에 가장 수요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우수한 품질의 주방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방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과 관찰력, 그리고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홈앤쇼핑에서는 좋은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무엇보다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고객님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담당 전문 MD는 정기적으로 국내외 주방용품 박람회와 여러 전시회를 방문하여 해외 우수 상품 관람 등 다양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접하면서 다방면으로 상품을 보는 시야와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주방용품들을 취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상품 판매량을 비교 분석하여 선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담당 MD가 해당 주방용품을 취급하는 수많은 업체를 방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품의 품질, 내구성, 디자인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 활동을 얼마나 활발히 진행을 하는지 우수한 상품을 제조하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평가하고 좋은 상품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과 함께 기획력, 생산력 등의 업체 역량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과정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좋은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홈앤쇼핑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판매 상품의 전반적인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도 홈앤쇼핑에 접수되는 고객님들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업체 측에 다양한 상품을 제안하기도 하고 반대로 업체 측으로부터 좋은 상품을 제안받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상품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업체 측에서 상품을 제안받기도 하지만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상품인 만큼 끊임없는 상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방용품은 소비자들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을 조리하거나 담아두기 때문에 품질과 위생면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홈앤쇼핑에서는 업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주방용품은 소재에서 환경호르몬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검수를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앤쇼핑 측에서 내부 품평회를 진행하고 품질보증팀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인기관에 시험성적서를 의뢰하여 상품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있으므로 상품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이더라도 소비자의 반응을 얻으려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홈앤쇼핑에서 주방용품 판매 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계십니까? 네, 저희 홈앤쇼핑에서는 고객님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마케팅과 고객 만족을 더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쪽 트렌드에 맞춰서 1인 가구를 위한 주방용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계절과 트렌드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상과 디자인을 고려해서 상품을 구성합니다. 각 시즌마다 잘 어울리는 컬러 상품들을 선보이고 고객님들의 시각적인 만족과 함께 디자인까지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상품 개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홈앤쇼핑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여러 홈쇼핑에서 다양한 품목의 주방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앤쇼핑은 매회 실속 있고 더 실용적인 상품의 구성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님들에게 더 넓은 상품의 선택의 폭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우수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선정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령층의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내구성이 좋은 품질 좋은 주방용품들을 판매하고 론칭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늘 신경 쓰고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인가요? 저희 홈앤쇼핑에서는 업체와의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과정을 줄이고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를 진행함으로써 고객님께 보다 더 좋은 가격의 상품을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 유통의 특성상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없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 품질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주방용품을 구매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알뜰한 가격으로 소비를 하려면 어떤 점들을 위해 하며 알뜰 쇼핑을 위한 팁은 무엇입니까? 네, 현재 홈앤쇼핑에서는 방송 중 추첨 이벤트뿐만 아니라 자동주문 할인, 카드 무이자, 결제와 함께 릴레이 팡팡, 홈앤쇼핑 앱 프로모션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홈앤쇼핑 앱에서 팡팡페이를 이용하시며 더욱더 간편하고 쉽게 결제하실 수 있고 더 많은 혜택과 함께 알뜰한 쇼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보통 시즌이 끝날 때 구입 조건이 더 좋아집니다. 다음 시즌 신상품을 판매하기 전 기존보다 더 많은 구성 혹은 낮은 가격 등 보다 더 풍성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알뜰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홈앤쇼핑에서는 소비자들이 불만상을 줄이기 위해서 방송 시 상품의 사용 방법이나 기능, 보관법에 대해 상품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앤쇼핑에서는 방송 시 평소에 주방용품을 많이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쇼호스트들이 상품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을 직접 체험해 본 후에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며 사실적인 시연으로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고객님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중요 정보는 쇼호스트의 멘트와 함께 알뜰 정보 그리고 체크포인트 자막을 통해서 고지해드리고 있사오니 상품 구매 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앤쇼핑에서 주방용품을 주문했을 경우 기본적인 배송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주문 후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방송 판매 중 주문한 상품은 3일 이내 방송 후 주문하신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소요가 되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시일이 더욱더 소요가 될 수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주문을 접수하여 발송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원하는 날짜의 배송은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이 고시만 끝에 주문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반품이나 교환을 원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홈앤쇼핑에서 구입한 주방용품의 경우 반품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방용품의 경우에도 타 상품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별 반품 기준에 따라서 반품 및 환불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주방용품의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상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30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며 반품 절차 후에 7일 이내 환불 처리가 되게 됩니다. 보통 사용 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나 상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반품과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을 사용한 후 30일 이내로 제품 화자를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상품을 회수하여 검수 후에 반품 및 교환이 이루어지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홈앤쇼핑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주방 상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최고의 상품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기쁨을 드리는 홈앤쇼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체크인 홈앤쇼핑은 여러분의 귀한 의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홈앤쇼핑 고객 게시판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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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